여기가 극목관. 오염된 기운이 엄청나네. 아, 경비도 엄청나잖아. 나 혼자 저걸 뚫을 수 있을까? 정신 차리자, 파이란. 라리를 구하기 위해선 해내야 해. 해내야만 해. 당신이 주작? 아, 당신은? 당신이 주작 칭호를 받았다는 파이란 아닌가? 아니, 나 파이란 맞아. 이제 주작은 아니지만. 당신은 분명 백호의 호위 맞지? 아니, 가람이다. 그러니까 백호를 호위하는 가람. 지금은 그냥 가람이다. 그냥 가람?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당신 백호 지부를 나왔다는 거야? 그 말이 맞다. 백호 지부를 나와서 극목관으로 왔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응? 아, 아니, 그보다. 당신이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혹시... 라리를 못 데려가게 하려고 온 거야? 라리?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난 널 호위하려고 여기 있는 거다. 그럼 지금 날 돕겠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 널 호위하겠다고 말하는 거다. 어, 근데 나 지금 저 극목관 안에 들어가서 라리를 구해올 건데? 그럼 날 호위하겠다는 거니까 저 안에 같이 간다는 거 아니야? 맞아. 네가 저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같이 갈 거다. 호위해야 하니까. 하... 아, 그래. 뭐 좋은 게 다 좋은 거겠지. 지금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그럼, 도움 좀 받을게. 응? 돕는 게 아니다. 난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래, 그래. 어찌되었든 나로선 도움받는 거잖아. 난 내 일을 하는 거라니까. 자, 잘겠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호위님. 가람이다. 그래요, 그래. 가람 씨. 그럼 가보자고. 흠... 오래 걸리는군. 당신 정말 소문대로 굉장한 사람이었구나. 도와줘서 고마워. 도와준 게 아니야.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흠... 날 도와준 그 해야 할 일, 효월이 시킨 거지? 흠... 당신은 규칙과 규율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현처님의 제자였잖아. 라리를 이곳에 가둔. 그렇게 질서를 중요시하는 무극의 표본 같은 사람이 질서를 어기려는 나를 그냥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생각했지. 지금 당신은 효월의 밑에 있으니까 그의 명령으로 날 도우러 왔을 거라고. 내 말 맞지? 흠... 역시 말할 수 없는 건가 보구나. 흠... 그래도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고마움을 받을 이유는 없다. 난... 그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겠지.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야. 어떤 의도라도 도움을 받았다는 건 기쁜 일이니까. 흠... 그리고... 그리고 효월에게 전해줘. 내가 라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는 게 네가 원하는 일인 것 같아서 찝찝하지만 너에게 이용당하는 것보다 라리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번엔 넘어가 줄게. 대신 우리가 나가서 네 뜻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알겠어? 라고 전해주면 돼. 알겠다. 난 이제 라리를 데리러 갈게. 그동안 이쪽을 좀 부탁할게. 안 돼. 난 널 호위... 나 혼자 가지 않으면 라리는 분명 숨어버릴 거야. 그리고 나오려 하지 않겠지. 중요한 건 날 호위하는 게 아니라 라리를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 기다리겠다. 응. 그럼 다녀올게. 미안. 오래 기다렸지. 사... 사람? 진정해, 라리. 아는 사람이니까. 저것이... 고곡. 자, 우리 이제 나왔어. 이만 가봐도 돼. 라나. 저분 가람님이지? 근데 왜 여기에... 그냥 우릴 도와주러 온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자. 응. 이제 우리도 가볼까? 여길 나간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작은 어긋남이 모여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이니까.